뚜린이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아주 재밌는 숨바꼭질 게임 숨바꼭질 게임? 저기요 저 밟지 마세요 밟아! 자 숨바꼭질 게임 맵을 결정해야 돼 어 뭐야 3개가 있네 어 산가 해변 클리닉? 해변 와 마침 더운데 해변으로 가자 해변 시원한 게 좋지 제가 숨바꼭질을 또 엄청 잘하거든요 숨는 사람이 되면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사냥꾼을 고르기 내가 사냥꾼 됐으면 좋겠다 아 뭐야 이 사람이 사냥꾼이네 어 아쉽다 나 사냥꾼 되고 싶었는데 어 그런데 나 숨는 사람이면 큰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뚜린이 여러분들 집으로 못 갑니다 전 잘 숨을 거거든요 어 나는 쓰레기통이야 아 뭐야 쓰레기통이라니 어 미치야 이거다 이거야 어 이거 나야 나 지금 공으로 변했어 나도 공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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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버튼을 누르면 빨리 달릴 수 있어 여기 숨어있자 나무로도 변신할 수 있다 안되네 어 밟고 위로 올라가 밟고 위로 올라가 아 짜자 안되겠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나봐 어 뭐야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우와 일단은 잡는 사람이 있을 거야 조심해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잡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숨는 사람들 지금 한 명이 잡고 있네 어 저는 박스로 변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러면 모르겠죠 나도 질 수 없다 아니 저 나오세요 어 저기 저기 어 막 잡는다 뭐야 무기로 막 때려서 잡는다 뭐야 뭐야 엄청 엄청 낯독해 가만히 있어 안돼 안돼 잡혔어 닌트야 우리 근데 티 나는 거 같지 않아? 곧 올 거 같은데 저기 뭐야 갑자기 잡은 사람이 어 잠깐만요 어 다행이다 오지마 오지마 어 짐 꿀꺼 카즈 카라 카아 아 됐다 베이컨 베이컨 여기 오지마 안돼 도망쳐 미토가 다행히 미토가 시선을 돌렸다고 아니 이런 나 빨리 다른 걸로 숨어야겠다 다시 쓰레기통 아 이걸로 변신해 됐다 아 거기까지 쫓아갔다 이러지 마세요 미토를 잡아라 도망쳐 도망쳐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여기 있다 오 휴 안돼 미토야 나 잡혔어 아니 저 어딨는지 안 알려줄거에요 아 미토 어딨지? 의자 옆에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있으면 되겠지 나는 술래가 되었다 어 어 어 조용히 있어야겠구만 어 미토가 어딨지? 아직 경돈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점점 뭐야 왜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박 박 그건 아닌데 저기 있네 이렇게 때리면 나오는데 어 이제 3명밖에 없다 어 짜짜짜짜 어 나 큰일이야 체력이 얼마 없어서 이제 한 대만 맞으면 끝장이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없지? 어 어 저기 지금 와 왜 이렇게 많아 나 못 찾는거 아니야? 시간 1분밖에 없는데 아 짜짜짜짜 와 좋아 좋아 하하하하 아 저기 무섭다 다들 어 너무 무서운데 어딨어 어딨어 지금 나 포함해서 3명 아주 잘 숨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짜짜짜짜 아주 무섭군 어허허허허허허허 뭐야 왜 이렇게 없지? 휴 뭐야 다행이군 아 저 사람은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까지 하네 어 이거 뭐야 3명 엄청 잘 숨어 아무도 못 찾아 아 한 10초 정도 때 나가줄까 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움직여야겠구만 니또가 대체 어디 있는거야 내가 시간을 끌게 친구들아 하나 여기 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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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르지롱 하하하하 살려 다른걸로 또 숨어 이렇게 어 뭐야 아악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 안돼 우와 우리가 이겼다 아니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니또 잘 숨는데 어 잡을 사람이 될 확률 2배 아 뭐야 로벅스가 없대 오랜만인데 아암 아암 조금 이따 충전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맵을 또 재밌는걸 골라보자 이번에 다른거 하자 그래 해변했으니까 이번에는 산가 해보자 마법의 숲으로 변했어 마법의 숲 하자 우와와와와 친구들도 마법의 숲이 궁금할거야 친구들아 이거 하자 아암 내가 술래가 되는 순간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나 아주 꽁꽁 숨어있어야지 제발 사냥꾼 사냥꾼 오 이번엔 이 사람이 됐어 아암 아암 자 숨어 숨어 뭐야 나 어딨어 나 버섯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밑에 아니다 이거 뭐야 형도 어딨어 나 핑크색으로 바꿔야지 어 나도 핑크색으로 아 나 그럼 이쪽으로 와 아 짜짜짜 빨리 숨어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숨어있자 내 밑으로 와 어 빨빨빨리빨리 저 가만있어 근데 우리 너무 너무 내가 걸릴거 같은데 아암 저사람 무기가 달라 어 어 왜이렇게 센 무기를 가지고 있어 뭐야 안돼 버섯친구들 움직이지마 엄청 팍팍 때리는데 나도 경토껄로 변신해볼까 어 이거 클릭이 안되네 어 이거 클릭이 안돼 아 이거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이 안돼요 됐다 어우 됐다 돌멩이로 바뀌었다 돌멩이로 변했어 다행히 아무도 날 못 봤겠지 다시 버섯으로 변해야되는데 어우 왜이렇게 많아 친구들이 늘어났는데 경토야 이거 이거 버섯 경토 맞지 네 여기 바위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하하 이름 모르지 이렇게 하면 못찾아 좋다 우리 조금씩 움직일까 왼쪽으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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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멈춰 우리 친구들이 온다 저 친구 저 친구가 제일 무서워 저 건 뭐야 무섭군 그래도 다들 잘 숨어있습니다 지금 다섯 명이나 숨어있어요 어디있는지 모르나봐요 어어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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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가만있어 안돼 볼 수 있는 방법 아냐 오 다행이다 그냥 지나쳐갔어 저렇게 빨간색 표시되어있는 건 뭐지 얘네 스킬인가 봐 이러면 어디 있는지 숨어있는지 보이나 보다 저기 친구가 숨어있나 본데 어디 다른데로 숨어서 도망칠 데 없나 아 여기 위로 올라갈걸 차라리 여기가 배신하려는거 아니죠? 아니 뭐야 저기 모르겠다 아들 밑에야 봤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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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공격력이 왜 이렇게 세 저도 드디어 술래가 되었군요 드디어 난 걸리지 않았군 무슨 소리야 역시 아까 이 버섯 색깔이었는데 어딨지? 어딨어 뜨그만 버섯 어딨지? 이건가? 어딨는 거야 이거다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건가? 난 이 다른 걸로 바뀌었지 아 이럴 수가 어딨는 거야 경독 찾아라 경독 안 보인다 이건가? 아니 어딨어 어? 이제 10초 남았다 안돼 빨리 찾아요 이건가? 아니 5초밖에 안 남았어 이럴 수가 또 지는 거야? 이야 이겼다 아니 아니 술래가 또 졌어 어 어 어 안 되겠다 아 잠시만요 아 저 로봇스 충전 좀 해도 될까요? 아 충전 완료 자 그러면은 술래가 될 수 있는 2배 확률권 이거를 구매해봐야겠어 구매 구매 경독은 맵 투표하고 있어요? 네 그리고 무기를 구매해야지 무기 나도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아까 멋있는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? 아 뭐야 로봇스 무기는 총이잖아 아 총은 너무 무서운데 아 뭐야 벌써? 아 아 과연 아 경독 아니 잠깐 여기 어디야 백화점인가? 빨리 도망쳐 얘가 어디든지 모르게 숨어야 돼 다 어디 숨어도 다 샅샅이 찾아내겠다 아니 나 잠깐 제대로 숨어야 되는데 어딨어? 저 없어요 어 여기 막 움직인다 아니에요 아 아 이거 밑에야? 아 한번만 살려줘 안돼 도망쳐 여기 뭐야 피페트평이 엄청 많아 어 도망쳐 도망쳐 다른 걸로 숨어야겠어 다른 거 한명 잡았다 나 진짜 큰일날뻔했다 잠깐 어딨어 또 휴 저기 움직인다 저기 조심해야겠어 어 어 어 어 뭐야 여기도 숨어지네 아 여기는 절대 모르겠는데 어 여기 뭐야 이거 이러면 절대 모르겠다 이거 어 저기 동그라미 표시 뜨는데 아 잘 없어요 아 바깥에서 아주 난리 났군 아 저기 경도 있다 아 조용히 있어야지 야 경도 아주 그냥 친구들 다 때리네 아엠 어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도 안보여 윈트야 나 많이 찾았어 지금 벌써 경도가 잡은 친구들이 4명입니다 여기 4명의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전 어디있는지 절대 모를걸요 여깄다 아니 경도 왜이렇게 잘 잡아 나 지금 아주 난폭해 어 지금 보통이 아니야 어 나는 친구들아 다 찾아 난 절대 못찾겠는데 이거 진짜 윈트야 힌트 줘 너 뭐야 네 물병이요 어 물병 물병인데 어디있는지 모를걸요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숨었거든요 어 물병이 어딨지 지금 얼마 안남았어 어 휴 3명만 찾으면 되는데 민토 포함해서 이제 3명 이물병인가 저 물병이에요 어 다 어디있는데 여기 위치 좋다 여기 또린이분들 하시는 분들 여기 숨으세요 힌트야 힌트 줘 아 힌트는 비밀입니다 어 힌트 뭐야 힌트 안에 있어요 안에 안에 안에요? 엄청난 힌트 줬다 어 경도 또 잡았어 저 안에 있습니다 어 안에 어딨지 여기인가 도넛가게 2명밖에 없다 무섭지 완전 무서워 어 1분 남았다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인가 상점 나 어딨지 몰라 어 저 안에 있습니다 안에 여기인가 아까 나를 때렸던 그 친구 어 이 친구는 어딨지 모른다 엄청난 힌트를 드리죠 저는 옷가게 안입니다 옷가게 여기 옷가게인데 전 여기 옷도 있구요 30초밖에 안남았어요 더이상 힌트를 줄 수 없어요 엄청난 힌트 30초 남았으니까 드릴게요 2층 옷가게입니다 어 2층 옷가게? 2층입니다 다들 어딨어 여긴가? 아 잠깐 여기 있다 있다 아니 잠깐 마지막 친구는 어딨어 아직 못 잡았어? 마지막 친구 없다 여기 숨어있는 친구 대단한데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와 근데 민토 잘 숨었네 거기 밑에 숨으면 아무도 몰라 다들 어딨어? 안돼 한 명 못 찾았다 와 이거는 와 이 친구 엄청 잘한다 우와 총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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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리 들리나요? 지금 여기 밖으로 곧 나갈겁니다 나 절대 못 찾아 술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건가봐요 어딨어 민토 절대 못 찾는 너 여기 일단 한 명 찾았어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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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너야? 아니군 경두 어디있어 아 이거 너무 대놓고 움직이잖아 이거 누구야 너 거기서 너무 대놓고 움직이는거 아냐 잡았다 잡았다 경두를 찾아라 민토 잘 찾잖아 뭐야 경두? 경두 여기 근처에 있나? 어 날 보고있는거 같은데 여기 어딨어요 좋은말할때 안아프게 때려드릴게요 어허허허 저 친구 어 이거 움직인다 이거 뭐야 어허허어 어 뭐야 너 누구야 안만두면 안되겠건 어 경두는 안됬어 나랑 같은 친구를 쏘다니 아 뭐야 어딨지? 어허허허 멀리서 봐야겠군 격도가 되게 잘 숨어 형 또 어딨습니까 어 뭐야 이거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를 주세요 여기 화단쪽에 있습니다 화단쪽? 이쪽이군 아니 아니요 거기 말구요 여기 화단 어딨죠 이쪽인가요? 네 어어어 왔다 에헴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여유있는거 아냐 1분 40초나 있는데 가만두면 안되겠구만 다른쪽으로 가세요 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 어허허헣 아니 아니 바로 아니 아니 아 검거했습니다 범인 나쁜 녀석 그럼 나도 친구들 찾아볼까 좋아 이제 얼마 안남았어 어 저 친구 찾아야돼 아까 그 1등했던 친구 여기 마지막까지 숨어있었던 친구 어 이게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숨어있었는데 그 친구도 엄청 잘해 이 친구를 찾아라 어 이 친구 이 친구가 마지막 친구 어디있지? 또 그 친구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잘 숨어 어 다들 찾아봐 어디있어 어째쩨쩨 열심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팍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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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총이 있으니까 멀리있는걸 공격해볼까 아 어디 숨은거지? 모르니까 말이야 어 엄청 잘 숨는데 이 친구 뭐야? 어디 숨은걸까요? 이건가? 아니고 이건가? 어디 숨었어? 어 어디서 팍팍팍 소리가 나는데 어 잡았다 아니 뭐야 뭐야 뚜껑으로 뚜껑으로 변해있었어 어 우와 제가 술래 이겼습니다 사막 나 이거야 나는 뼈야 뼈 이거 점프해봐 이쪽이야 나 이거 뼈 이거 뼈 어 거기있다 거기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거 뭐에요 이거 나는 머리해야지 어 이렇게 합쳐져있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끼리 합쳐있자 나는 이쪽에 있을게요 여기 그늘이거든요 여기 앞에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못찾겠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도 되겠는데 어 됐다 완벽해 와 와 이건 이거는 진짜 못찾겠다 어 왔다 친구들 어디있어 아 저 친구 잠깐 저기 친구들 왔어요 경두야 도망칠 준비 저 친구 우리쪽으로 오면 안돼 아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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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친구가 찬데 쨔금한걸로 숨어 경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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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도망치자 도망치자 아니 어어어 여기도 있다 앞에 조심해 안보이게 옆으로 이렇게 우리 어디 숨지 어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인 척 하고 있기 좋다 좋아 이러고 있자 좋아요 거기 있으세요 자연스럽죠 아주 좋아요 둘중에 한명이 걸리면은 유인해서 도망치죠 좋아요 저 친구 오는게 불안한데 휴 어 이러면은 진짜 모르겠다 아 사망맵도 엄청 재밌네 아 무섭다 갑자기 도망칠 준비할게요 안돼 안돼 아 변신해 저 친구 좀 반응이 느려 다행히 도망쳐 아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순간이동 어허 어허 60초마다 한번 쓸 수 있네 이 순간이동 다른걸로 변신해 있어야지 니 또 어딨어 아까 이 근처에 있었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죠 힌트 주세요 힌트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아 피라미드입니다 힌트는 어 아무도 제가 어딨는지 모르죠 하하하하 피라미드 여긴데 피라미드 여기 있어요 아 아 어 조심해야돼 빨리 빨리 도망쳐 어 안돼 어 뭐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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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른 물체로 변신할 수 있는 숨바꼭지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가지 맵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다른 친구들 찾는게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 저기요 밟지 마세요 아 안녕 아 아 아 아